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22년 11월 23일 오전 9시 50사입니다. 도토리언에 있는 모래사고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전시는 이집트 전을 합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모래사고의 매년마다 전시했자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닐 때는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식의 모래사고에 음해노시를 가기 전에 저희 쪽의 전시관에서 간략하게 이런 시간을 보고 바로 이동하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때그때 작품 전시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선은 간략간략하게 촬영을 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소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